킬포 위에다 한 번 더 있네 저기 실드를 부숴어 적들을 쓰러뜨렸다 아니 나도 킬포 실드를 부숴어 잡았다 실드를 깼다 팀 실드가 깨졌다 잡았다 여기 가까이에 있어 공격받고 있다 그릴맛 좀 간다 조심해 쓰레기 잡았다 밀평에 가봐라 실드가 깨졌다 장전 중 공격받고 있다 ㄷㄷ 저게 실드를 부숴어 저게 실드를 깼다 머저리 하나 잡았다 잠겼죠 와 자생이야 저거 갖다라 갑시다 아 아 아 아 오 아 에 어 아 아이고 오 가니까 아 우리팀 너무 잘해줬다 저쪽의 나쁜 놈들이 있군 저게 실드를 깼다 실드 사격 당하는 중 뭐야 저 폈어? 잠깐만 기다려 실드 속에 엉망이 간다 하편 술탄 간다 술탄 간다 정실 정실 이 놈 이 놈 공격받고 있어 사격 중 담놈 해초구 아니 이 놈 나는 지적 시체로 뭐? ㄷㄷ 저쪽이 내 근처에 있어 달리 준비해 1분 밖에 없어 있는 바로 정답 멍청이 하나 쳤지 잘했어 지금 우리 축소까지 살해 본격이 문제 발생 저쪽이 내 근처에 있어 예옵 아 여기서 못하는데? 아이고 제발 여기서 오지 아 너무 수긴했는데 어? 와 잠깐만 어질어질한데?